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본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2일 의뢰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말은 뉴스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 오늘 시작할 때 시작 부분에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벽 1시 밤 이렇게 늦게 전화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건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랑 활동 시간이 달라서 나는 밤에 무조건 끼어 있고 낮에 자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시간, 그리고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 상담 링크를 읽어봤고 나는 언제 상담을 받고 싶은데 통화는 언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예약 돕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번호가 들어오는 게 밤에 계속 문자 없이 통화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일단 차단은 해놨거든요. 서로 안타까워요. 안내 링크 보시면 제가 분명히 문자를 남겨달라고 해놨어요. 문자 곤란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는 이렇게 여러 번 시간대 자체가 무리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차단을 제가 박아놔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할 텐데 을목이 주인공이죠. 을목이 주인공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일어나는 기운이죠. 추운 찬기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휘어있죠. 보통 순목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무는 아니고 생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음, 지금 보시면 오늘이 해일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병화가 이 해일에서 끊어져요. 불기운이. 바로 식상이 해당이 되고 상관, 즉 식상은 여기에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오행 상생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오늘 상관이 끊겨 있어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재성활동을 위한 나의 재능, 나의 어떤 사업 주말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가 좀 큰 날이고요. 해가 이렇게 중복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큰 날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6, 7은 한번 적어볼 텐데 그 전에 경자년이 불과 이제 며칠 뒤이 시작이 되죠. 도대체 경자년은 언제 오는 것인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영상은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지겹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경자년의 기운은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땅으로 그러니까 1번이 하늘 그 다음에 2번이 땅 3번이 이제 사람이에요. 천지인의 순서로 들어오거든요. 자축임묘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12지주 순서가 그래서 자월이 가장 첫 번째인데 이때 하늘이 경자년 기운으로 열리고요. 지나갔죠. 병자월 때였으니까 지금이 정축월입니다. 정축월은 2월 4일 입춘 날짜에 그 시간까지 정축월이 계속 들어와요. 입춘까지가 바로 이 추거리이기 때문에 이때 땅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경자년 기운은 거의 지금 한 80%, 90%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85%, 90% 90% 좀 넘었겠네요. 지금 날짜가 이제 2월 2일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 정도 남았죠. 그럼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입춘 이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호랑이달, 무인월이 되는 이때가 바로 사람에게 경자년 띠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입춘 전까지 태어나는 아기들의 띠는 기해년생 돼지띠가 됩니다. 입춘이 되어야만, 즉 양력으로 언제라고요? 2월 4일 그것도 저녁 시간대예요. 이때 저녁 시간대 전까지 태어난 분들은 기해년생이 되는 거고 띠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리바이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변화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둥만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육신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변화가 많다. 여기다가 한 번 적어놓고 변화가 크다. 변화돼.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정화입니다. 정화는 을목의 입장에서 식신이 되죠. 그리고 기토는 재성입니다. 편제가 되고요. 그리고 해수는 무엇입니까? 해수는 인성이 되겠죠. 정인이 되고요. 그리고 축토는 재성입니다. 편제라고 적습니다. 역시 정인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이제 전체적인 또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환경을 또 정리해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해수, 축토 그리고 해수 여기가 이제 어떤 환경이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을목은 감목과 반대로 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감목이 장생지가 다 아시겠지만 해자축의 해, 해자축의 해가 바로 여기서 장생지가 되죠. 여기가 장생지가 되고 그리고 사지는 무엇이 되냐면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의 오 이게 감목에서 사지가 됩니다. 이게 장생지고 이게 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목은 반대가 돼요. 얘가 크로스가 돼요. 을목일 때는 사오미의 오하가 장생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사지가 되는 거죠. 장생지와 사지가 크로스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을목일 때 해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지가 되겠죠. 그리고 축토는 해자축입니다. 해자축인데 반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오겠죠. 해자축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쇄지가 되는 겁니다. 쇄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지, 쇄지, 사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운세를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지라고 하는 것이 양간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에너지가 가치가 없어져서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을목분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에너지를 따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를 써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체의 어떤 활동, 신체의 활동이 굉장히 멈춰있다. 그러니까 0인 것이고 0%, 에너지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써야 하고 지적인 어떤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축이라는 환경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일진을 보는 것이지만 환경 자체가 정추거리입니다. 추거리는 것은 얼어있잖아요. 얼어있고 속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개신기입니다. 이 개신기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인데 해수는 축토를 깨뜨리기에는 너무 힘이 약합니다. 차라리 미토가 온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입묘지거든요. 축토가 깨뜨리려고 한다면 충은 필수예요. 그런데 지금 충이 없죠. 충이 없고 해수는 오히려 이 축토를 얼릴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움직이지 말고 내가 전략을 짜거나 또 전수를 짠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뭔가 준비작업을 하는 거죠. 해자축은 겨울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 자체는 준비를 하고 계략을 짠다거나 왜 그렇게 보냐면 해수 속에는 또 글자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개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하고 씨앗을 키우기에 적당한 임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계략을 짜고 준비를 하고 어떤 전술 바로 준비죠. 전체적인 준비 그러니까 시작하기에는 힘들어요. 시작은 못해요. 준비를 해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날이고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한 세계 저희 지구촌 이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다리셨을 텐데 간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목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겁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해자축의 해니까 간목 일간분들께는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간목 일간분들을 도와주는 친구가 또 나타납니다. 오늘 연달아서 만약에 어제 그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틀째 또 그런 운이 들어왔고요. 사업생의 어떤 도움을 주는 손길이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죠. 좋은 운드입니다. 이제 연달아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이렇게 의뢰니까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어떤 의지력도 사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운이 돼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무기력해집니다. 주변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어떤 외출이라든가 내가 지금 어떤 콘서트를 기획을 해서 열기로 했던 당사자나 담당 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을목분들은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죄다 환불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계획이 엎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은 화이팅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주변에 을목분들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어떤 식으로라도 위안의 말을 건네주신다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셔도 되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를 물어보셔도 그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병화가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일단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지게 되는 운이 들어온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취소를 겪으시거나 아니면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어떤 지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환불을 받으시게 되거나 일방적인 혹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재계약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퇴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어떤 약속들, 병화는 조금 다릅니다. 정화분들은 약속들이 잇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오늘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끊겼어요. 당연히 먼저 끊긴 쪽에서 전화가 다시 오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통화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전혀 없이 그냥 놔두고 나중에 정화분들은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정화분들은 왜 그럴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관성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역시 화해의 기운을 빌어 쓰는 게 토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별이라든가 만남이 교차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남성과의 이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헤어지는 이별도 있겠지만 어떤 단기적인 물리적으로 그냥 잠깐 얼굴을 며칠 못 보시는 그런 이별도 해당이 됩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이 자식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식과 물리적으로 내가 떨어져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며칠 정도. 그런 것들이 무토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퇴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기토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관성이 여성분들 빼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식들이 상당히 무책임하고 게을러질 수 있는 하루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도 좀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일요일 하루는 그냥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해서 작업을 벌이게 되면 오늘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쉬어주시거나 혼자서 집에서 영화를 보신다거나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좀 하신다거나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영역에 편안하게 몰입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제 경검을 볼까요? 경검분들 같은 경우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밖에서 지금 통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단독주택이 돼서 방음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저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경검은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인이나 혹은 사귀는 사람, 연인, 그리고 또는 이제 아버지, 친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양아버지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가족들의 건강이 크게 좋지 않은 날이에요. 경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분들의 건강을 상당히 잘 챙기셔야 되고요. 만약에 건강은 상관이 없다, 건강하시다 하신다면 이 가족분들이 다른 사람의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 한참 뉴스에 또 집중하실 테니까 이 운세가 주관적으로 제가 보기보다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원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내가 병간호를 하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하는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데 상당히 오늘 돈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지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전관리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사재기 특히 하지 마시고요.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드리는 물건들 자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고 현재 상황에 대입해 봤을 때 굉장히 과한 쇼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상관은 여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자식 운에도 해당이 돼요. 자식의 상황이 잘 풀리는 날이고 그동안 이제 좀 힘들었다면 아니면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 발이 묶였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었다면 임수분들의 자식분들은 현재 그 상황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만약에 일요일에 생기게 되더라도 나 자신을 논리적으로 잘 변화할 수 있는 하루가 되고요. 그런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또 자식의 능력이 굉장히 아,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본인의 임수일관분들의 능력 자체가 출중하니까 오늘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제도이게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대의,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영역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비상근무 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말에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크게 다친다거나 혹은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 영역을 또 진행을 해봤고요. 곧 또 주말이 지났으니까 또 주중이 시작이 되겠네요. 상담 안내 링크는 댓글에도 그리고 본문 오른쪽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셔도 꼭 나오니까 제발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예약하고 싶으실 때 자세한 통화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문자나 메시지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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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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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